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이종민입니다. 정밀검사 결과를 통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엑스트라 라식 라색 수술이나 안내렌즈 삽입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시와 난시의 정도가 심할 경우 각막을 깎아야 하는 양이 많아서 근시가 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라식 라색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각막을 절삭하게 되면 수술 후 근시 퇴행이나 혼탁 또는 각막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엑스트라 라식 라색 시술법은 수술 후 약해진 각막을 강화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각막 콜라겐 교차결합술을 말하는데 각막을 강화시키는 특수약재를 흡수시켜 각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엑스트라 라식 라색 수술이 불가능한 초고도 근시라면 안내렌즈 삽입술이 적합합니다. 안내렌즈 삽입술은 각막을 그대로 보존한 채 눈 안에 렌즈를 넣어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합병증 및 시력 퇴행의 우려가 적습니다. 근시 퇴행 없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술입니다. 감사합니다.